어 저기있다! 살고 싶으면 뛰어라 주먹쏘어? 내려서 주먹질 해 주먹질 좀 해주세요 여기 탔는데? 모셔, 모셔 가져? 아니 여기서 때릴 수 있음 아 그래? 아 맞아지네 아 로본가면 되지 아이고 내렸다 내렸다 밀어버려요! 간다! 딱 타이밍 보고 뭐야? 뭐야? 뭐가 있어요 방금? 핑 때문에 그런가? 아 웃다가 껌 삼켰어?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막아줄게 나 총알했어 나 총알했어 나 총알했어 짜식이 왜 내렸어? 이 짜식이 말이야 이 짜식이 말이야 우리 팀을 건드려? 깡패스 깡패스 깡패스거든 깡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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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인다 어 뭐야? 자기장 자기장 밀베 밀베 어디가 어디가 맨션 가시죠 야스 가야겠다 야스 여기 핥을래요 다음에 맨션 좋고요 깡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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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과 재민까지 이 파티 완벽하죠 재민은 기애님 담당입니까? 자 무슨 소리죠 제가 그중에서 실력을 맞고 있는데 네 하하하 갑분싸 오직 어 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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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 여자분이 신기하시다고요? 안녕하세요. 신기해 입니다. 신기하시다고 하는 줄은? AR 먹어도 됩니까? 네. AR도 없어요? 네. 나도 맞죠. 빵빵빌로이드. 하하하하하. 냄새가 나네요. 그가 온다. 빵빵빌로. 망했던 빵빵빌로. 아니요. 스쿼드 나가. 이분들하고 스쿼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레일 스쿼드 나가서. 우리 나가요. 네. 저희요. 왜 연수도 안해요? 해로기 턴에 터졌어요. 아 그래요? 망했따리. 저는 없어요. 저는 팀 없어. 못 날았어. 사람 부를 사람이 없었어. 개인 예. 예. 맨날. 맨날 친구들. 그러니까 막. 보면은 맨날 하고 있던데. 같이. 듀오나. 맨날? 친구 없는 척 하고 있어야 왜. 친구가 아니고 비즈니스 파트너죠. 오케이. 큰일 난데. 하하. 에이키라. 순간 제가 빵빵 할 뻔했는데. 빵빵 했으면은. 에스터 언니 머리 날아가실 뻔. 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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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우리에요? 상격연습. 아. 깜놀. 에피. 스카 스카. 아 마우스 감독 이거. 중감도 높일까? 스카무 스카무. 깜빡이 좀 켜주세요. 하하하하. 호흡. 하하하핳. 가빡이 고장 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hours. 하배 하나 남아요. 네. 들어와 들어와 지금. 제성신 아니니까. 들어와. 되게 성격이 밝으시네요. 네. 제가 좀 성격이 밝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거기서 당신이 들어오게 안되지 개웃기다 와 미쳤따리 깜빡이 고장난게 많네요 내려가야겠다 간다 제발 내 존 아 레드 존 레드 존 아 오케이 나왔다 개돌림 괜찮아요? 이거 진짜 그거랑 비슷하다 아 죄송해요 수저님 어디가? 끝에 있어 끝에 있어 한 놈 더 있지? 어 뭐야? 뭐야? 해커 누웠어 답없어 왜 낙사하셨을 낙사하셨을 어디? 시체가 어딨지? 하나 더? 아 여기 자기장 밖이었구나 누나 형들이 게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잘 배워야 했었니 에이 빠라의 상황님 감사합니다 아 그냥 가야겠다 응 시체 안아 못찾겠다 그럼 시체 찾기 좀 여기 오면 보통 안아 그래 나 왜 보통 안탔냐 편하게 해주지 시체 찾는게 일이야 복싱대에 나왔는데 응원해달라고요? 왜 안가죠? 에이 복싱대 그 까이끔 막 그냥 갔어 나갔어 어 그냥 턱주갈이 그냥 조사버리면 그냥 막 메달 하나 따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뒤에 올 사람들을 생각해 열심히 해야겠어 그 그냥 어? 상대의 눈 한번 살짝 보고 뭐 눈빛만 보고 주먹 날아오는 거 딱 보고 딱 딱 딱 딱 피하고 전판이랑 비슷한 상황이네 어? 각 나오면 그냥 턱주갈이를 탁 치면 그냥 어? 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씨겠어요? 그 율입지 않아요 신치상자 좀 좀 어떻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 어떤 거요? 아 신치상자요? 에헤헤 찾는거 일이에요 맞아 오늘 약간 비 bloom이 많은 거 같애 뭐야놔 핵 strategy 아 그 앞에 보라니다 준연이 아 아 bzw defending 너 버리고 왔어 나는 도로로 간다 못지있어 Throw instagram 저기있어 나 B매비 많은 거 같애 뭐야~~ 앞에 코라니다 안 돼 그러 developers 나 버리고 왔어 나는 도로로 간다 아니 reperd 모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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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모트있어 있어 저기있어요? 아 저기있어요 어 저기있고 모트있고 다리에 저기있어요? 네 컴다운 컴다운 제발 컴다운 모트한테 더있어요 꼬라니다 꼬라니 어? 아니 저 사람이야 저 사람 개개개개개 그놈 어 그놈 웜즈 묘비추천안타 아아아아악 간담 아아아아아악 야아아아악 쩔었다 4배율 선착순 띔 버려놔쥐아 여기 여기 여기있음 여기있는데 바보야 여기야 아아 가고있어 얍 315 10 2 331 아니 3공 3 오 비슷하네 rigor 아니 내가 좀 줘야겠다 개개가 깨돌 소리를 돌아봐요 903 정발이라고요? 쓸필요있음 자 쓸필요가 있어요 903 얼마에요 근데? 비슷하지 않을까요? 쓸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외상 무선 충전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 패드를 또 써야 되고 그 패드 13만원이래요 그 패드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1000패드가 아니라서 G904 G904 마우스 마우스 그러니까 G900에 마우스 추 무게 추 달려있고 거기에 무선 충전 기능 추가된 제품 난 살 필요가 없다 생각해 그 패드 왜 쓴 보통 뭔가 기능이 달린 패드는 구려 눈쟁전자에 눈쟁전자에 극질 정시 차려야 합니다 루지텍 야 이제 왔어요 마우스 패드는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제품인데 가격을 그 딱 맞아 맞아 소모품이니까 소모품을 가기싶어 웬만한 컴퓨터가 그래픽카드 가격으로 받으면 그럼 빨지도 못하겠네 1000은 아니고 아마 플라스틱 아니면 아 플라스틱 아닐 것 같고 뭐지 알루미늄 일라나 무슨 재질 일라나 1000은 아닐 것 같아요 나 근데 프로 수준에서는 1000패드 빼고 안 쓰는 사람 못 봤는데 다 저 거의 다 거의 한 99%에 1000패드 쓰는데 와 눈쟁이 차 끌고 오는 거 멋있다 아아 뺐다 보급 먹으러 가실? 두 개나 있네요 헐 저어기 앞에 200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먹었지 않았을까요? 그럼 210에 있는 보급 먹으러 가실? 저거? 어 저거 차 지나간다 먹었다 먹고 간다 금방 먹었다 저놈이 먹었어요 보급 저거 버기가 먹었다구요 버기를 잡아라 버기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 파티워먼 없으면 어 뒤에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뒤에 타고 있어 두명이 누구? 두놈이고만 일로와라 최고속력으로 간다 오케이 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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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다 썼다 악 세웠다 아니? 뭐지? 썼다 그냥 갔는데? 아 한 대 한 대 비절 두명이었는데? 어? 뒤에 타고 있는 거 봤던 것 같은데? 뭐야? 잘못 봤나? 두누 뒤에 분명히 크다란 무언가 앉아있었는데? 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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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240 240 240 어 240 집에 아 초밥집에 버기 오!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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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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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버기 있는데 금방 버기 있는데 A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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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맛있겠다 존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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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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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빅형 아 실화냐 진짜? 진짜 뜨거워 이거 내 땀이라고 와 15배율이다 와 팀킬어쉴 어 구르자인데 애 땀 들고 있었잖아요 구르자 구르자 엔포자도 있어? 얘네 두개 다 먹었네 와 15배율 엠포를 쓰도록 하지 어 그러자 15배율 엠포를 쓰도록 하지 아 개꿀 걔님 양보 한번 해줘야되나 됐어 됐어 아 망원경 좋아 망원경 좋아 4배율 망원경 좋아 망원경 얘네 총 뭐였어? 얘네 총 뭐였어? 한명은 엠포의 웅포요 역시 눈쟁이님한테는 이런 15배율 막 이런거 주면 돼 변태야 엡닷보다 더 좋아하셔 헛소리 차차차차차 아래 걔네 온다 255 255 한명 죽어 내렸어요 저건 또 뭐야 아 쿨이네 이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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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여러분들 이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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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 초밥집에 초밥집에 사람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응 아 거기 안 나왔잖아 이거 오토바이 뭐에요? 몰라요 자리 좋아 오오오 나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언폐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렸겠지 초밥집 잠겼는데? 거기 있어 너도 거기 나오는거 못봤잖아요 포기 아까 뒤쪽으로 뺐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아까 해안가 도는 것처럼 보였어 어 저기 누워있다 어 아니네 아니요? 아니네 UAJ가 누워있네 한번 써봐요 어 저기있다 너무 욕심쟁이가 있다 오우야 210 한 500m? 한 500m? 그걸 맞췄다고? 그걸 맞췄다고? 2대 15배율 5분까지 보이겠다 15배율 이거 키도 잴 수 있어 밀베어 안에 밀베어 안에 3마리 오케이 나 5탄이 많이 없어요 근데 어 모두 나눠줄게 다시 넣어주게 이거 우리꺼야 어 저기있다 어 완벽하게 우리꺼야 오케이 몇 미터냐 350 350 아 저기있네 350 카우팔 딴데 카우팔은 그.. 뭐라고 했지? 공장? 어 공장쪽이다 얘들 양각 잡혔다 우리꺼야 한명 기절 폼비 100장이죠 뺏어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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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꺼야 나 한명 더 남은 우리꺼야 아 찾았다 저기 풀에있다 345엔 네 네 네 한대 맞췄어요 뒤에 있는 놈 뒤에 있는 놈부터 앞에 놈 카우팔 우리 이건줄에 이건줄에 사람 있는데? 이건줄에 사람 있는데? 어디? 나 쏘올네 와아 저걸 안죽네 지금 해안가 있잖아요 해안가 땅에 비해 다시야 박혀서 죽었어요 이걸 그 왜 누워 자식아 그 누우면 그냥 뒤지는 거야 저기 저기 물탱크 물탱크 아직 살아있어요 아 여기 여기 한명 죽었고 라스트 한명 맨 오른쪽 물탱크 한명 라스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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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풀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어디요? 저기 있다 저 제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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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이스트 제일 끝 나 오탄 좀 좀만 버려줘요 저도 오탄이 없음 자 졌어 자 한탄창 나오고 이스트 보여 이스트 보여 이스트 이스트 발견 물탱크 우리 노린다 물탱크 한댈 물탱크 한댈 15벨을 잘 쏘신다 15벨 재미있어 이스트 님 약간 요런거 좋아해요 응 어딨지? 그리고 게다가 심지어 잘해 어딨지? 히토미관으로 우승하는거 봤어 N75 탄벼락 뒤 탄벼락 뒤 아 체크킬 기절 그럼 누워있는 팀원이 있겠네 어 차온다 탓소리 차 섰어요 능선 붙었다 150 내렸어요 네 나무 뒤 기절 여기 있다 아직도 있어요 지금 75 넵 물탱크 물탱크 이 자식 나올텐데 내가 이거 총알을 알차게 쓸거야 다 쓸거야 그냥 여기 있구만 누우네 죽음 누우네 바로 옆에 기어다녀 하나 넵 그리고 아까 담벼락에 있는 애 확살 야 저기 이스트딘다 아이스트 일단은 저 물탱크 쪽 보고 있을게 확실하게 저길 귀여우고 있어 하나 기절 아니다 이 자식아 거기 나 혼자 재미 못보는구만 탱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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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5초 저 물탱크 볼게요 개노력 왼쪽 오케이 한 명 내려왔어 언덕 밑으로 삼뚝 물탱크맨 나와라 아 물탱크 안장기구나 뭐야 왜왜왜왜 뭐야 아이씨 귀여우는 애 있었어요 귀여우는 애 자기장하네 사람 자기장하는 150 어 150 150 악 아파 그럼 여기 클리어 물탱크 아 클리어 맞나 한 명 더 있을 것 같은데 뒤쪽에 와 물탱크로 잡히네 아 물탱크 한 명 차있어 차있어 저 담벼락 담벼락 붙으면 할만할 것 같은데 여기 초록색 핑 오케이 내가 그럼 오토바이로 붙어볼게요 예 초소있는 담벼락 전 죽을 때까지 엄호해 볼까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펑크 안에 애들이 있겠고 바로 앞에 길리 오케이 체크 오케이 확인 다운 물탱크 두번째 물탱크에 있어요 오케이 제가 그냥 오토바이 말고 벙커 안해도 있겠네 엄호해 주세요 네 I cover you 제가 엄호를 해드리겠습니다 물탱크를 한번 정리해보세요 물탱크를 한번 정리해보세요 두번째 물탱크 네 봤어요 다른 쪽 한 체크할게요 네 이게 7탄 7탄총이 없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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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탱크 다운 물탱크 다운 3링크? 라스트 온이네 펑크인가 보다 아까 펜스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펑크 쪽에 있는 거 같은데 펑크 쪽에 있는 거 같은데 달려 여기 있다 펑크다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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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 펜스? transformations 펑크 펑크 ен